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 친구분들! 오늘은 떡국떡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새해의 떡국떡입니다. 떡국떡은 떡국떡을 1컵을 구입해주세요. 떡국떡은 떡국떡이라고 합니다. 이 떡국떡은 떡국떡을 좋아해요. 한국식품점에서 볼 수 있어요. 물 1.5컵을 넣어주세요. 물 1컵을 넣어주세요. 냄비 1컵을 넣어주세요. 중불로 끓여주세요. 물이 끓이기 시작한 후, 소금 2스푼, 소금, 1티스푼, 액젓. 여기 액젓은 새해의 떡국떡을 만들고, 이 떡국떡을 만들고, 5분동안 중불로 끓여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의 떡국떡을 1스푼으로 끓여주세요. 숟가락으로 끓여주세요. 양파의 떡국떡이의 가격이 높아져요. 양파의 떡국떡을 1개, 달걀을 1스푼을 섞어주세요. 육트떡을 3스푼. 마늘과 2스푼을 엮어주세요. 반으로 50분 정도 정도 끓여요. 한 번 더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을 1스푼으로 간다고 계란이 떨어지고,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란은 잘 섞어있는데, 아직도 큰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양파를 넣으시고, 중불로 2분정도 끓여주세요. 2분 후, 불을 꺼내요. 마지막으로, 3-4스푼, 후추,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을 끓여주세요. 양념김을 끓여주세요. 이렇게 양념김을 끓여주세요. 이 떡볶이랑 김치랑 같이, 맛있는, 간단한 음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달걀떡국을 한 번 먹어보세요. 만약에, 사진을 찍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음식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음식 사진을 찍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